팔은 약간 박수치듯이 근육의 움직임이.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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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. 다리 같은 경우에는 뒤로. 잘못 따라하면 무릎 나가야 돼. 조심하셔야 돼요, 저기. 가슴 같은 경우에는. 아니, 너무 얇다. 주면서 순간. 가슴도. 일단 옛날에 BC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입으로만, 저 입으로만. 거의 비퀸박스. 근육을 튕기는 게 팝핀이라고 하셨잖아요. 세계 챔피언으로서 나는 여기도 튕길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? 세계 챔피언. 많이 튕기는데. 세계 챔피언이면 여긴 아무나 못 튕기지 않는다. 세계 랭킹 1위는 이 정도로 튕길 수 있다. 세계 랭킹 1위는 이 정도로 튕긴다. 예를 들면 나눠서. 원래는 예를 들면.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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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, 치. 이런 식으로 나눠서 움직인다. 치면 조금 더 나눠서. 약간 헬스클럽 덜덜을 위해 서 계신 것 같아요. 벨트에 서서. 벨트가 이렇게 다. 신뢰가 되는 부탁일 수도 있는데요. 세계 랭킹 1위니까. 도전자들의 도전을 계속 받아줘야 하는 입장 아닙니까? 유구원 씨 한번 나와볼까요? 박수 한번 해주시죠. þtergr. 우리 블락ร 그런 랭킹 2위에 도전해봅시다. 더! 자, 배틀입니다. 배틀! 야! 우리 유원도 안 많지 않아요? 진짜 없어. 그야! 와우! 유골! 유골! 넘겼어, 넘겼어. 시선, 시선 멋있어. 눈빛 장난 아니에요. 꼭짱마라, 꼭짱마라. 감히, 감히. 내가 1승이다, 내가 1승이다. 대단합니다, 대단합니다. 멋진 배틀 봤어요. 대단합니다. 대단합니다.